자, 2교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조금은 됐지만 수업시간마다 아직은 앉아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적응이 안 돼서 졸리고 다 그러죠. 힘들고 다 그럴 거예요. 꼭 이런 상황이 내년 이맘때 다시 기초반을 또 듣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고생은 한 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454페이지 가시면 네모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의 개념과 취득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 이러한 부동산과 임목, 돌아다니는 광어회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그럼 도대체 취득이라는 뭔지 이번 시간에 또 테마를 엮어 가봐야 돼요. 여기서 취득은 반드시 그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얘기를 해요. 소유권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소유권에 대한 취득의 행태와 내용은 일체의 모든 취득이에요. 일체의 모든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체의 모든 취득이라는 것은 명심하세요. 첫째, 원인의 적법성, 합법성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취득도 취득세 내고 안 내고 내고 비정상적 취득도 취득세 내고 또 민법에서 배웠던 이제 사기나 강박당해서 취득해도 뭐예요?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의 합법성, 적법성 가릴 필요가 없고 사실관계로 결과에 취득만 있다면 취득세를 다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체의 모든 취득은 또 신규 취득에도 취득세를 내는 것, 새로이 취득해도. 그럼 새로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장 취득해도 확장. 이 확장이라는 것은 뭘까? 5층짜리 건물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까지 취득세를 내놓고 그 다음에 7층으로 증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증축으로 인하여 물건의 취득 가격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이런 경우에 확장의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증가분 가지고, 무슨 분 가지고? 증가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과세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런 신규나 확장도 뭐냐 한마디로 취득세를 내겠지만 또 취득세를 내는 것 중에서 간접적 취득이 있어요, 간접. 이 간접은 등기는 직접 되지 않더라도 한마디로 어떤 몸체를 샀더니 그 지배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권 취득도 취득세를 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배권 취득은 뭐냐? 우리가 법인이라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을 때 그 법인을 지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식을 통해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나와 우리 가족들이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가져버리면 그 법인은 내께가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럼 법인이 지배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권을 가져도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함께 지배하는 것이므로 이런 간접적 취득까지를 포함하여 일체의 모든 취득이 다 취득세를 내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가다가 여기에서 또 멘붕이 왔어요. 뭐가 왔느냐? 지배권을 가져도 어떻게 취득세를 냅니까? 그건 잠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이제 일체의 모든 취득은 취득세를 낸다. 그럼 취득의 행태는 공부상에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래요, 그래요. 잘 하시네. 좀 더 있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정황성도 나올 거예요. 너무나 많이 물어보니까. 등기에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취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는 가정에서 부동산 등이라고 해서 이런 등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낸다면 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고 하면 되지? 취득의 행태나 내용을 구분해야 되는가? 그 구분한 이유는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도 세율의 다양성을 갖게 된다. 다시 한 번 세율이 뭐하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취득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의 행태를 본다면 일반적인 취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세법에서 얘기하는 간주취득이 있어요. 이 간주취득은 대외적으로 본다면 취득도 아닌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 법정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간주취득을 가지고 민법 선생님한테 가서 이것도 취득이죠? 그럼 무슨 취득이냐고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세금관계는 취득의 가치, 취득의 가격이 변화가 있으면 이런 간주취득 등도 취득세를 내게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취득보다 간주취득이 더 세금이 좀 싸게는 가지만 그래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일반적인 취득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일어난 건수로 한다면 남의 것을 인수받은 무슨 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이 있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그 권리를 창설하는 부도 있다. 원시취득. 원시취득하면 대체적으로 기본이 세금이 약 2.8% 정도 내야 돼요. 2.8% 정도. 세율이 기본이 원시취득은 2.8%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승계취득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러면 승계 중에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석해 볼게요. 두 가지 중에서 첫째 승계를 받는데 대가를 주고 승계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유상 승계다. 다시 무슨 승계? 유상 승계. 그럼 부동산을 유상 승계하면 기본이 세율이 4%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상 승계했다면 취득자는 무슨 자는? 취득자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무슨 세를 내고? 취득세. 그럼 만약에 유상으로 넘긴 양도자가 있다면 무슨 자가 있다면? 양도자. 그럼 나 개인이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팔았다면 판 사람은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득세? 소득이 있다면 무슨 세를 내라? 양도소득세. 그래서 유상 거래하면 취득자는 무슨 세? 취득세. 넘겨준 사람은 무슨 세?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각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유상 승계하면 몇 프로 정도 취득세를 낸다고요? 4% 정도 내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무상 승계하면 무상은 대가가 있을 수 없었어요? 공짜로 얻는 거죠. 공짜로. 그럼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첫째 원인이 뭐냐? 증여라면 다시 뭐라면요? 증여. 증여로 취득하면 세금이 약 3.5%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만약에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다. 100억짜리 증여를 받게 되면 100억의 물건을 만약에 100억짜리를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상 중에 증여받았으면 취득세는 대륙 3.5%니까 취득세가 얼마? 3억 5천 정도 취득세를 내게 되고 3억 5천 정도. 그리고 무상으로 얻으면 공짜로 날로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날로 받은 거 아니에요? 대가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날로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국세청에서는 또 다른 세금 하나가 토사리고 있어요. 그 취득자에게 무슨 세를 내게 되느냐? 증여세를 내게 돼요. 증여세. 그럼 100억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증여세는 대충 한 40억 나올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취득세도 당연히 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무슨 세를 낸다. 증여세 문제가 개입됩니다. 그럼 10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세금에 대한 확보가 취득세 얼마? 3억 5천 정도. 증여세 얼마? 40억. 그럼 국가로 환수되는 게 얼마? 43억 5천이 기본 이 정도는 들어가요. 그러면 증여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래도 받아야지. 남는 게 있으니까. 장사가 해서 남는다면 받아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속 승계도 있습니다. 다시 뭐해야 하는 승계? 상속. 상속은요.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바로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을 2점 받았다. 그래서 상속 승계는요. 기본적으로 원시 취득과 똑같이 한 2.8% 정도 취득세를 내게 돼요. 그럼 계산한다면 상속받았다. 100억을 상속받았다 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가 나오고? 2억 8천 정도 나오고. 2억 8천. 또 상속을 받게 되면 무상으로 받으셨으니까 상속세라는 세금이 또다시 도사리고 있죠. 그럼 이것도 한 상속세도 한 40억가량 나와요. 그런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았을 때는 취득세는 달라도 본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담률이 같다 틀리다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상 승계의 증여나 상속의 경우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여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증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가가 없이 증여받은 취득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 있어요. 간주. 간주는 뭐냐. 이 간주는 증여로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간주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강행 규정 하나 있다고. 강행 규정. 그럼 간주라고 쓰면 또 혼동이 될 테니까 제가 강행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써드릴게요. 강행은 뭐냐. 원래는 이제 누구와의 강행 규정을 적용하느냐. 직계의 존속과 직계의 비속과 배우자와의 거래한 자들. 그러면 첫째 거래 자체는 유상 거래가 된 거예요. 유상 승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강행을 한다. 어떻게 강행하느냐. 직계의 존속과 비속. 배우자에게 유상 거래했을 때는 우리 세법은 강행 규정으로 뭘로 처리하느냐. 위형상 유상 거래일지라도 얘는 증여 취득으로 보겠다. 무슨 취득으로?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 소리는 유상 거래가 아니라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뜻이 돼버려요. 그 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증여 취득으로 본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입증된 게 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공, 파, 등, 대. 이 네 가지가 공, 파, 등, 대. 이 네 가지는 바로 유상 거래 인정해 주겠다. 유상으로 인정한다. 그럼 이렇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세금의 차이는 무진장 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직계 존 비속 간에 거래하면서 유상 거래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은 누구예요? 존속, 존속. 어머니밖에 하면 어떡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혈통으로 혈족 존속이 바로 직계 존속이에요. 그리고 아들, 딸, 손주, 손녀가 뭐냐?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우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뭐예요? 왼숫덩어리라니. 동반자라 그래야지. 왼숫덩어리라니. 그래서 평생의 동반자, 배우자 아실 거이지. 그럼 이런 자들끼리 부동산을 거래를 한다. 좀 이상하다 이거지. 그럼 이제 원래 왜 이런 사람들이 유상거래를 하느냐. 증여인대도 유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등기상에 매매한 것처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례. 아버지께서 아버님이 부동산을 90억에 사셨는데 지금 이거 내다 판다면 100억에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억에 양도를 했다면 여기에서 양도세는 대충 얼마 나오느냐. 양도소득세는 90억짜리를 100억에 팔았으니까 이익금은 얼마고? 대답해 주세요. 이익금은 얼마고? 10억. 10억 가지고 양도세 계산하면 대충 계산하면 3억 나와요. 그럼 아버지는 양도세를 낸다. 그럼 이것을 아들에게 다시 누구에게? 아들에게 유상으로 거래했다면 아들은 무슨 세를 내면 되니까?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유상거래했으니 취득세는 100억의 물건을 받은 거니까 100억에 4% 하면 증여 얼마? 4억 정도가 취득세가 나와요. 그러면 취득세 얼마 내고? 양도세 얼마? 3억. 이렇게 내고 과세를 종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것이 증여였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증여였다면. 증여를 했을 때는 아버지는 양도세 내는 거 아닙니다. 아들에게 100억짜리를 준 거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먼저 증여를 했다면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 취득세는 바로 3.5%니까 얼마예요? 3억 5천. 그리고 이에 따른 국세청에서 걷어가는 무슨 세가? 증여세가 얼마? 40억 정도 나오게 된다고요. 아들에게.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증여해주면서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해서 부동산 거래하는 게 낫겠어요? 솔직하게 증여한 것처럼 해서 거래하는 게 낫겠어요. 매매한 것처럼 하면 세금이 얼마밖에 안 되고 이 집에 여기 얼마? 총 얼마? 7억이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고 증여했다면 얼마예요? 43억 5천이 나온다고. 그래서 세금을 탈세 목적으로 직계, 좀비속, 배우자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유상 거래일지라도 우리 세품은 어느 것으로 선택한다? 증여로 선택하라. 그러면 양도세 부과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아들한테 증여세와 무슨세? 취득세로 전환시켜서 세수 확보를 하겠다. 이런 취직을 낳아.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또.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왜 당신은 증여라고 하느냐? 나 진짜 샀다. 아버지에게 진짜 대금 지급했으며 또 객관적 사실로서 증여가 아니고 진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인정해야 돼, 이걸로. 그럼 진짜 거래하는 것은 뭐냐? 첫째, 아버지 재산이 공매된 것을 아들이 샀다든가. 또 아버지가 경제적 파산이 되는 바람에 파산재단으로부터 아들이 바로 파산 경매를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아버지 아파트와 아들 아파트가 서로 교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런 교환이 됐다든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교환됐다든가. 그리고 통장의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뭐가 됐을 때? 입증이 됐다면. 다시 뭐가 됐다면? 입증, 증여 이렇게 해서 입증이 됐을 경우는 유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입증은 니네들이 해라. 니네들이 하라서 해라. 이것은. 우리 관청이 납득할 만한 그 입증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공파 등대는 유상 거래로 인정하고 안 하고? 하고. 그럼 A로 간다. 이게 A고 이거 B라면 A로 간다. B로 간다. A로 인정하겠다. 이것이 인정 못하면 뭐로 간다? B의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예외를 알아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상 거래 중에서 누구와의 거래만 직계, 존속, 비송 누구와의 거래? 배우자. 그러면 형제 간의 거래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삼촌과의 거래는? 안 하고? 그다음에 장인과의 거래도? 하지 않고? 내 딸과 장인어른과의 거래는? 하고 안 하고? 제 딸과 장인어른 관계인 누구예요? 직계, 존비 속이 아니에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살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자 우리는 다들 제사는 지내나요? 저는 장인어른과의 관계는 친인척이고 혈족은 아니지만 제 딸과의 장인과의 관계는 딸이 장인어른 보고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할아버지가 다 직계, 존속이지. 그러면 친과 외과 딸일 필요가 없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족보를 항상 원래 우리 집안이 상껏 집안이라 족보관계를 잘 몰라서 이거 배우는데 시간 되게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몇 분 많이 걸릴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이 증여취득에서 우리가 간 문안 말고 꼭 참고해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간주취득은 좀 이따가 설명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준으로 한번 종류의 밑줄 한번 그어보죠. 책을 454페이지. 취득의 네모 3번에 중간에 보시면 일반적인 취득해서 동그라미 1번 승계취득 나와 있어요. 승계취득이니 기억,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다 4%짜리 기본이 될 것들이에요. 매매한 매수하거나 교환을 해도 각자 취득세 4% 내야 되고 대물변제 밑줄 그으시고 대물변제 토달 것은 없어요. 그 밑에 용어적이 해놨어요. 내가 받을 빚 대신에 부동산 받아오는 거. 이걸 대물변제라고 그래요. 친구한테 10억을 빌려줬다. 친구야 돈 갚아 그랬더니 돈 없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내 집 팔아서 줄게. 알았어. 그러면 그 집을 팔지 말고 나한테 넘겨라. 빚과 상계해 줄 테니까. 그래서 채권과 상계해 주고 부동산 받아오는 것도 유상승계다. 이거의 대가성 취득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부 취득. 다시 한 번 무슨 취득. 연부. 연부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는 취득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거래는 잔금 지급하면 취득인데 연부는 비교적 거래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우리 세법에서는 연부 취득은 유상승계이지만 과세 방식을 따로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취급하느냐. 칠판 한 번 보시고요. 연부이다. 연부. 그럼 이제 연부 취득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연부예요. 첫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 즉 계약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잔금이 2년 이상 가는 거. 이걸 연부라고 얘기하고. 그럼 오직 했으면 잔금이 2년 이상 장기간의 레이스로 되느냐. 그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다시 무슨 가? 고가 있지. 취득이 고가. 너무나 너무나 가격이 비싼 것들이죠. 그래서 고가로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고가의 물건을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연부금을 다 갚은 다음에 완납한 다음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한방의 취득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연부금 줄 때마다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연부 매수 계약을 했다. 20억을 계약금을 주고 1년 지나 20억, 1년 지나 20억, 1년 지나 20억, 1년 지나 20억, 1년 지나 20억 이런 식으로 바로 4년간 나누면서 총 100억의 매매를 계약했다면 잔금이 다 100억을 준 다음에 취득세를 한방에 계산하면 취득세가 갑자기 한 4억 정도가 많아지니까 이건 조금 더 납세무자를 위해 현실적으로 나누어내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다시 무슨 내는 방법? 그래서 분할 납부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연부취득은 연부금 줄 때마다 끊어서 바로 뭐냐 한마디로 나눔과세를 해주자. 그런 뜻에서 연부취득은 연부금 처음에 20억 주지요. 여기서 취득세 일부 계산하고 여기서 일부 취득세 계산하고 취득세 계산하고 취득세 계산하고 계속 써야 되나 이거? 그래 취득세 계산하고 취득세를 다섯 번 끊어 하겠다. 이것이 바로 연부취득 과정이에요. 다시 무슨 취득 과정이요? 연부. 그럼 우리나라 취득세는 한방과세예요 끊음과세예요. 한방과세인데 무슨 취득에 한해서만 연부에 한해서만 나눔과세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무상승계가 있습니다. 무상승계는 뭐냐 상속과 증여, 기부, 직계, 존, 비속간의 거래 등은 다 무상승계 과정이다. 무상승계 취득자 측세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55페이지 그 외 상단부에 보충설명을 잘 보세요. 직계, 존, 비속간의 거래에 대해서 세법상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잘 읽어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기까지만 부담부증의 채무 인수에 대한 후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후의를 도모하고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과세상의 기준은 무슨 취득으로 인지하겠다. 증여, 취득으로 강행시킨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좀비 속 배우자 간의 거래가 됐을 때는 뭘로 인정해 주겠다? 유사한 거래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다 같이 동그라미 치자. 첫째 공. 두 번째 뭐예요? 파. 세 번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교환됐죠? 등. 그 다음에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할 때의 대. 동그라미. 다 같이 정리하자. 존, 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예스, 노, 예스. 공파 등대는 유사한 거래 인정해 주겠다. 예스, 노, 예스. 그럼 직계, 존, 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는 언제나 증여, 취득으로 본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반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시 취득이 있다. 밑에 원시. 원시적 발상이란 뭘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자기가 창설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창설한다. 소유권을 만든다. 이거 최초로 만든다. 최초로 만든다는 걸 우리 세법에서는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또 나중에 등기법을 배우면 등기 할 때는 이건 바로 최초 권리의 취득은 보존등기 대상이다. 무슨 등기? 보존등기. 그리고 원시 취득은 일종의 보존등기 형식을 취하는 것들이죠. 그건 등기법 시간 내용이고. 이 세법은 원시 취득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원시 취득의 과정은 첫 번째가 고토지에 대해서 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니은에 건축물을 뭐하는 것들? 건축. 다시 뭐한다고요? 건축하는 행위가 원시 취득이 됩니다. 건축에다 밑줄 그으시고 한번 써봐요. 재미있는 말. 새로이 건축한 것을 신축이라고 그러고. 건축 안에는. 신축. 그 다음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바로 층수를 넓이거나 평을 넓히는 것들. 그걸 뭐라고 하니? 증축도 원시 취득이에요. 우리 세법에서는 건축 행위가 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멸실됐을 때 다시 뭐가 됐을 때? 멸실이 됐을 때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종전 면적대로 다시 복구하여 취득하는 것. 그걸 우린 재축이라고 그래요. 다시 재자를 썼어요. 재축. 그 다음에 있는 건물을 면적 증가는 없어도 마구재비로 크게 뜯어고 치는 것. 개축. 이런 것들이 다 건축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건축 행위만 알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 증축의 의미의 개축. 그 다음에 재축의 의미는 공법에서 찾으면 돼요. 그럼 일단은 이제 원시 취득까지 일반 취득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주 취득할 때는 보통 취득세가 2%만 딱 잡아서 부과하는 것들이에요. 조금 많이 부과하기가 좀 껄끄럽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 2% 세금만 내게 할 것이다. 그럼 간주 취득 중에서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1번 토지의. 다시 하면 토지의. 거기 잘 읽어야 돼요. 토지의 무슨 변경? 지목변경.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변경? 지목변경. 이 지목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용도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지목이 바뀌는 것이. 돼지가 돼지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목이 바뀌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에서 28개 지목 중에서 다른 지목의 순번이 바뀌는 것. 이걸 우리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지목변경이에요. 이때 지목을 변경할 때는 참고해야 돼요. 가액 증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증가? 가액이 증가한다는 전제. 여기서 가액은 취득, 원래 가격이 늘어난다. 판매 가격이 아니라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해요. 다시 한 번 취득자의 무슨 가액이 늘어난다. 취득가액이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러면 지목변경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목변경입니다. 첫째,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있습니다. 갑은 처음에 임야를 취득했고요. 임야. 1억을 주고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미 임야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 근교에 있는 임야인데요. 이 임야가 가격이 좀 싸요. 천평 사는데 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평당한 10만 원 정도 사서. 그런데 왜 이 임야가 쌌냐면 지비 지역이걸랑요. 무슨 지역이요? 지비. 영어를 썼습니다. 지금 영어 썼습니다. 그림벨트라고요. 다시 무슨 벨트? 그림벨트 들어보셨죠?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다른 지목으로 바꾸기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이 그림벨트를 갖다가 지정해지하려면 지정해지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풀 수 있고 없고 못 풀고 하지만 이 그림벨트는 일시 지정입니까? 영구 지정입니까? 일시 지정이. 언젠가는 풀려요.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한 300년 정도. 언제될지 모르지. 그런데 재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벨트의 땅을 탔는데 갑자기 그림벨트가 해지된 거예요. 벨트가 해지되면 지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지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 대장으로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대지로 바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토목 공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입법에서 그림벨트가 풀렸다고 해서 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계기가 됐다고 해서 취득세 내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갑은 어떻게 했느냐 이 갑은 이제 이 임야를 가지고 토목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 공사. 토목 공사입니다. 이 토목 공사라는 것은 대지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지 조성 사업으로. 그러면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한다는 것은 첫째, 임야가 대지로 바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는 뭐도 없애고 첫째, 나 같은 놈 없애고 바위, 암석 우리 앞에 계신 자갈도 좀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 앞에 분도 제거하고 뭐냐고요. 화초. 자연상태에 자라는 꽃. 너무 기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꽃도 그랜드, 머덜, 불라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많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안반도 제거하고 자갈도 제거하고 나무 바로 뭐냐 뿌리도 뽑고 그다음에 뭐니 한마디로 성토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축대도 쌓고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토목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이 토목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되면 중공이 되면 다가 뭐가 되면 중공이 되면 이것은 이제 중공 사실상 중공된 시점에 대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형질이 토지 대장에 바꾸지 않아도 사실상의 형질만 바뀌면 이제 바로 대지 조성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임야가 무엇으로 바뀌었다면 대지로 바뀌었다면 얼마짜리 취득한 임야가 1억짜리가 대지로 바뀌었다면 여기에 공사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 공사 투입비가 한 5천만 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대지로 바꿀 때까지 나의 땅의 가치는 얼마가 투자 가치가 된 거예요. 1억 5천 그럼 이 대지 이전에 1억 가지고는 무슨 세를 냈고 취득세를 냈죠 이미 나중에 가액 증가 얼마에 대해서는 5천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한 가액 증가라고 해서 취득세를 재부과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무엇을 바꾸어도 지목을 사실상 형질을 바꾸어서 가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증가된 가액도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어떻게 나오냐고 시험 볼 때 취득세는 취득의 형태에 따라 다양성을 갖고 있다. 토지 지목변경에 한 가액의 증가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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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고 지목변경도 일종의 뭐의 일종이다? 취득의 방법의 일종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대신에 전체로 한다. 증가분을 한다. 증가분 가지고 증가분 가지고 취득세 부과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존의 건축물을 개수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개수예요. 개수 다시 한 번 건축물을 뭐 한다? 개수한다. 개수 여기서 개수가 뭘까? 건축물을 개수한다. 개수는요 현재의 기존의 건축물을 첫째가 딸린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딸린 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영장 설치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 설치한다든가 딸린 시설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것 대수선 또 딸린 시설을 대수선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개수라고 그래요. 그런 한마디로 개량과 대수선 행위를 말한다. 그럼 일종의 이렇게 대수선과 딸린 시설 설치했을 때 여기서 증가분 가지고 다시 무슨 가지고 증가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사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수에 대해서 예를 한 번 들어보자. 한 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갑소위 건물이에요. 갑은 1억의 과거에 1억의 사가지고 이미 취득세를 냈던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여기에 월세 전세 다 주고 있는 빌딩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갑에 대해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뭐냐 2층까지는 괜찮아요. 3, 4, 5층짜리 바로 세입자들이 소유자 갑한테 저항을 한 거예요. 어떤 저항이냐고 야 무슨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냐 정말 피곤해 죽겠다 이거 올라다니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냥 계단을 타 안 타 뭘 타 타기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우리는 1층 이외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살아요. 자 우리 앞에 친구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자꾸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해달라 이거야. 어쩔 수 없다. 바로 월세도 좀 올려야 되고 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시설은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을 위한 종물 맞죠. 그럼 이제 주된 물건에 종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종물 설치. 그럼 이 종물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다면 이것은 엘리베이터 취득서를 내지 말고 종은 다시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해서 주의 건물의 이름으로 해서 건축물 취득세 5천만 원을 또 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개수의 한 가액 증가분이에요. 그럼 이제 1억짜리가 얼마짜리 구조물이 됐으니까 1억 5천 그래서 5천만 원 증가분은 취득세를 내달라 이것이 바로 개수 딸린 시설 설치의 한 가액 증가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뭐가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했던 지목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개수하면 과세 관청에서는 어떻게 아냐? 취득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개수했다 지목을 바꿨다는 걸 어떻게 아냐? 과세 관청은 그걸 걱정하느라고 한 시간 내내 수업이 안 되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런 개인의 생각을 갖고 하면 어떡하냐고 대한민국의 과세 사건이 될 만한 것들은 그들이 다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알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 지목을 변경하려면 쟤는 먼저 지적과에 가서 변경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신청이 되고 나중에 그 공사 시공사가 토목 공사해주는 시공업체에서 낱낱이 기록복을 다 하는 거예요. 토목 공사가 언제 끝났 때까지 끝났다는 것까지를 지적과에 통보를 다 해야 돼. 그럼 본인이 아닐지라도 시공사들이 다 연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세 사건이 될 만한 것은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세법 영화도 나왔잖아요.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난 알고 있다. 세법의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개수해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를 달더라도 내가 시설 설치업체에다가 달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시설업체에서는 계약을 쓰면서 달기 전에 먼저 내 건물이 있는 구청에 가셔서 또는 시정시청에 가셔서 건축허가를 받아요. 무슨 허가?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가에서 허가 내주면 건축가에서는 다시 세무과로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한다 이렇게 기다려 봐라 취득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건은 알고 말고는 신경 써라 쓰지 마라 쓰지 말고 다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고 글쎄요 이렇게 한 사람 있으면 또 가르쳐줍니다 알 때까지 알 때까지 저의 사명이고 숙명이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희한한 것들 있죠 종류변경 종류변경에 대한 가액증가는 다시 무슨 증가 가액증가는 취득세 재차 또 부과하겠다 전부가 아니라 증가분 가지고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또 문제지 종류변경은 특히 우리가 자동차 하나만 예를 들죠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이나 잘해놓으면 되지 종류변경은 부동산 얘기는 아니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같은 회사의 자동차이다 cc도 같다 하지만 내부 구조가 오토일 때와 스틱일 때 출국가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토가 비싸요 스틱이 비싸요 오토가 단지 몇 백이라도 비쌉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회사의 3천 cc살이 승용차를 사면서 스틱으로 사서 3천만 원을 지급해서 취득세를 냈다 그 다음에 스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1급 정비공장에 가서 이거 오토 미션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400만 원 더 내야 된대 미션 교체 비용이 그럼 내겠다 그래서 미션으로 고쳤습니다 스틱을 뭐로 오토로 고쳤으면 주요 구조부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바뀌었죠 그럼 거기에 설치 비용 얼마 들어간 거 400만 원 그것이 종류 변경에 한 가액 증가분입니다 취득세 내시입니다 그럼 종류 변경에서 400만 원이 바로 뭐냐 그 교체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는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누가 신고해요 정비소에서 미리 다 통보해놨어요 등록소에 다 됐습니까 교체가 딱 끝나면 바로 교체됐습니다 바로 거기 교체 비용 거기다 카드 끊었으면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전부 다 내부 보고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자료는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종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발목을 잡는 거 네 번째가 지배권 취득이죠 지배권 지배권을 취득하면 비율만큼 지배권 비율만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지배권을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 다시 무슨 주주 과점주주해야 한다 그럼 지배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법인이 현재 존재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칠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여기에 제가 법인을 하나 소개하죠 여기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도 개인과 똑같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다시 뭐를 취득하면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 부동산 취득을 했으면 만약에 부동산을 100억에 샀다 그럼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취득세를 이미 냈을까 안 냈을까 낸 상태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내고 끝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 법인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립됐습니다 설립이 다 끝났고 설립 후에 설립이 끝난 다음에 현재 이 법인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에 갑과 그의 가족들 SS 제가 이 SS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인데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something special한 side 이렇게 제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특수관계인 다 쓸 수 없잖아 이제 이제부터 모든 세법이 끝나는 그날까지 SS 쓰면 뭐예요 특수관계인의 집단이다 특수관계는 어디까지를 말할까 세법상의 특수관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우린 세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과세상의 부적절한 관계라고 그래요 뭔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통무 짜고 할 수 있는 통정할 수 있는 사이들 다시 뭐 할 수 있는 사이 통정 통정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무슨 뜻으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학문적인 통정 들으세요 생물학적 통정하지 말고 바로 통정 짜고 하는 것이다 짜고 해서 그럼 이제 그런 사이관계가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본인을 기준으로 피를 나누는 육촌까지 혈족의 육촌 거기까지를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관계 그 다음에 배우자도 특수관계 피를 안 섞여도 그 다음에 친인척으로 인척으로 사촌까지 인척 사촌이라는 것은 뭘까 인척 사촌은 뭔가 작은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혈족 삼촌 맞죠 미안합니다 먼저 족보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작은아버지 우리는 삼촌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삼촌이니까 혈족 삼촌이라고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의 아들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혈족 사촌이야 그러면 작은아버지의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와이프와 나의 관계는 혈족은 아니죠 하지만 혈족 사촌의 와이프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사촌 인척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족보 확인했죠 이제 여러분들을 감축합니다 드디어 양반대심을 감축드리겠습니다 피를 따질 줄 안아 족보로 거기까지가 바로 특수관계입니다 이런 사이들끼리 이 갑과 을은 아니 갑과 그 가족들은 이 법인을 갖다가 인수하자 법인의 인수는 주식을 인수하는 거예요 뭐를 인수한다 주식 이 주식을 다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식의 50%만 초과하면 다시 몇 프로 초과? 바로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법인은 이제 갑의 것이 된 거예요 갑의 개인의 조직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법인은 겉으로는 법인이지만 누구의 소속된 재산이다 갑의 소속 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 사유 재산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50% 초과한다 그럼 이때 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첫째 비상장 법인이어야 하느냐 상장 법인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첫째 상장 법인은 어떤 것이냐면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등록돼 있어가지고 자유로이 사고 파는 것 주식을 상장 주식이라고 해요 상장 법인 그럼 우리가 S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 뭐에 속해요? 상장 법인이죠 그럼 S전자 주식을 두 장 산 것은 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샀습니까? 아니면 단순 투자입니까? 그럼 단순 투자하는 상장 법인들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권과 결부하지 않고 그럼 결국은 이름 모를 법인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비상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점 주제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지배 목적인 무슨 상장 법인의 주식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회사가 설립할 때가 아니라 설립 후에 바로 그 가족 특정 가족이 50% 초과했을 때 지배권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례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0%를 한 방에 샀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있는 부동산 100억 있어요? 없어요? 이 100억이 취득세 내는 물건 아니겠어요? 100억을 다 가진 거예요? 아니면 60% 지분만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60% 얻었으니까 60%를 곱하면 60억은 이 부동산은 바로 이 값의 개인 소유 재산과 마찬가지다 등기는 안 넘어오고 법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60억에 대해서 취득세는 몇 프로 계산해 주겠다? 2%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주 취득은 다 뭐다? 2% 그리고 2% 하게 되면 얼마?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로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상장 법인일까? 비상장 법인일까? 회사 설립 이전일 것? 이후일 것? 그 다음에 나와 그 가족관계가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 그러면 초과 취득했을 때는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내는 물건에다가 지분 비율만큼을 무슨 세를 부과한다?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지배권을 갖는 간접적 취득의 방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거냐 특히 이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친구가 어떤 법인을 하나 운영하는데 법인을 운영하는데 그 지분을 네 이름으로 그냥 형식상 형식상 너의 이름으로 주식을 갖다가 명의를 60%를 너한테 돌려놓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주식을 갖는 것은 좋아 안 좋아 그냥 명의를 갖는다는 것은 괜히 그냥 어깨에 힘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 그 법인의 대주주다 뭐 이런 거 이제 그 대신에 월급 얼마씩 줄게 왜 대주주에 대한 월급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렇게 친구 말 듣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후일에 문제가 생겨요 첫째 그 친구 법인의 주식을 60%를 가졌으니 그 친구 회사로 되어 있는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이 있어요 없어요 60% 취득세 계산에서 나와야 되고 됐습니까 나중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기 때문에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조세상의 세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과점주주가 2차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바지 사장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골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주취득까지 했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다 455페이지 간주취득 동그라미 1번 토지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밑줄 쫙 긋고 거기다 밑줄 긋자 밑에 줄에 증가금액이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 뒷장 넘기시고 두 번째 건축물에 개수가 있다 개수 개수 볼 게 뭐 있어 대수성과 딸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거지 얘도 증가금 취득세 내라 그 다음에 차량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역시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점주주 주식도 있다 무슨 주식 주식 과점 그럼 첫째 동그라미 첫 갑입니다 비상장법인 동그라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한 사람 주주 또는 같은 가족 구성한 1인과 친족 등을 합쳐서 몇 프로 초과 취득함으로써 50% 초과 밑줄 긋이고 그거 중요합니다 과점주주가 될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세 내는 물건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 운영법인이니까 설립시 지배권을 말한다 설립이후를 말한다 그랬어요 설립이후여야 한다 현재 운영법인을 인수한다는 거지 회사를 만들며 창설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설립이후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그 밑에 비상장법인이 뭐고 친족과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설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거기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 그걸 갖다가 깜지처럼 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까운 사이로구나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가 취득이 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칠판 보십니다 취득이 시기를 잡자 취득이 됐으면 이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적인 거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줘야 돼요 이거 제때 시간에 태클 못 맞추면 태클 걸립니다 가산세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득세에서는 취득일을 다시 무슨 일을 취득일을 법률로 정해 줘야 돼요 언제 취득한 거로 해야 된다 개인의 의사에 맡기지 말고 취득일을 법정으로 하라 법률이 규정한다 법정 해놓았다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가는 것이지 납세의무자 자의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짜이기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취득일은 법정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대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 법률상의 취득일의 원칙은 우리가 세법상은 등기를 한 것이 원칙일까요 아니면 사실관계를 따질까요 잘한다 잘한다 사실상의 원칙 아직도 등기하다가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날이 취득의 시기다 사실상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짜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취득은 예를 들어 매매를 했다면 장금 치른 날인데 그게 사실상 취득일인데 장금 치르기 전에 먼저 등기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간혹 가다가 있다 없다 나타나요 나타나요 원래는 장금 치른 다음에 등기하잖아요 그런데 장금 치르기 전에 원칙 말고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예외는 뭐냐 예외 규정은 이럴 때만 예외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일보다 먼저 먼저 앞서서 먼저 등기나 등록하면 등기나 등록이 되었다면 이럴 때는 등기 등록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장금 지급일이 12월 24일이고 등기가 12월 25일이 됐다면 이런 경우에 취득세의 취득일은 언제다? 12월 24일이 된다 또 반대로 12월 24일 날 바로 장금 지급했고 등기는 23일 날 됐다면 취득된 날짜는 언제 취득된 걸로 간 줄 알아? 23일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공부가 빠를 때는 뭐로 알아? 공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찌 됐든 취득세가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고 빨리 땡겨받는 게 좋지 나중에 원칙을 고집할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사실상의 취득과 등기 등록증이 먼저 빠른 날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구분해 보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취득의 형태에 따라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상승계하였다면 다시 무슨 승계? 유상승계 유상은 대가로 지급한 거 맞죠? 유상승계했다면 언제 취득한 날짜입니까? 법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러면 유상승계했을 때는요 연부는 제외하고 연부 취득은 제외한다 이 소리는 뭐냐? 연부 취득은 제외한다는 것은 연부는 아까 우리가 대금을 줄 때마다 끊어서 내자 그랬죠? 장금 치른 날을 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유상승계 중에 연부만 아니라면 모든 유상승계는 결과적으로 언제 취득일로 잡느냐? 대원칙이 장금 지급일입니다 다시 한 번 무슨 지급일? 장금 지급일로 하는 거예요 두 개 볼 것도 없어요 장금 치른 날 장금 치른 날이다 그럼 이 장금 지급일에 대한 입증은 뭘로 할래? 과세상의 입증 장금 지급일에 대한 입증은 뭘로 할래? 입증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첫째 장금 치른 날을 첫째가 계약서 기준으로 할 것인가? 계약상? 아니면 바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사실상으로 할 것인가? 증빙서 가지고 영수증 등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계약서로 장금 치른 날로 하자니 장금이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없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대로 하지 말고 대부분 국민의 생각으로 한 번 해봐요 전 국민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은 그러지 난 계약상에도 사실상 장금 치른 날 항상 맞았는데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틀릴 수도 그러면 계약상으로 가자니 장금을 못 줬는데도 취득이 됐다는 소리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사실로 가자니 진짜 장금은 맞이나 또 계약서로 사실로 고집하다 보면 실제 장금 치른 영수증 이런 증빙서는 바로 상호간에 짜고 할 수도 있고 없고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구분해 버린 거예요 첫째 영수증으로 했다가는 짜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개인 간의 거래는 다시 무슨 간의 거래?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계약상 장금 지급을 하겠다 장금은 언제 치르든 관계하지 않겠다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가 12월 24일 날 계약서에 딱 장금 치른 날을 써놨으면 이 계약서 상에 장금 치른 날이 12월 24일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24일은 과세 관청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제가 아까 그랬죠 세금이 될 만한 모든 사건은 우리들은 미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이제 와서 한 시간 건너뛰었다고 아닌 것처럼 잡아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아까 예고까지 해놨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는 장금을 치렀든 말하든 간에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내용을 거민을 받아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권리 변동은 전부 다 거민 계약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럼 거민을 왜 받았을까 일 심심하니까 이 할 일이 없어서 왜 거민을 하겠냐고 그 이후는 권리 변동에 대한 문서가 거민을 받으러 오면 도장만 찍고 보내는 게 아니라 거민 장부에다가 적어요 모일 모시 어떤 부동산 물건이 누구와 누가 거래됐으며 그 계약서상의 장금 치료가 언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적는다고 이 정부에 대한 기초자료가 장부 적었을 때의 기초자료가 세무과에다 통보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상 장금 지급일을 거민 받아놨기 때문에 12월 24일 날 장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미리 사전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우리 제발 부탁합니다 모든 생각을 건전하고 밝고 명랑하게 오픈의 형태로서 세법을 공부하십시오 제발 야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알까 이런 거 이런 의심병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난 여름에 네가 했던 과세사건은 우리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개인 간에 거래한 계약서상 장금 지급을 요날로 하면 돼요 실제 장금을 앞에 주든 뒤에는 묻지 않아요 그냥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로 가버린다 그런데 계약서의 거민을 받고 싶은데 거민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거민을 도장 찍어주면서 보니까 계약상 장금 지급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장금 지급일 그러면 장금 지급일을 표시하지 않는 계약서가 있다면 거민해 줄까 안 해 줄까 해 줍니다 거민은 부동산이 거래됐다는 사실의 입증이 거민이기 때문에 장금 치료는 안 써도 거민을 해 줘요 안 해 줘요 다 해 줘요 그런 것들은 과세관청에서 이거 봐라 계약서는 썼는데 장금이 언제 주는 날짜라는 것을 알고 모르고 모르니까 이것이 언제 장금을 치른 날일까 좀 헷갈려 안 헷갈려 과세관청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다가 사전에 포석을 깔아놨어요 혹시나 장금 지급일이 없는 계약서의 거민을 받을 때는 장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당신이 계약서 쓴 날 다시 뭐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 체결일을 계약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서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다시 무슨 일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을 장금 지급일로 의지하겠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시 60일 이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무슨 사상 장금 지급일로 하고 계약서상 다시 한번 계약상 장금 지급일로 하고 계약상 장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을 장금 지급일로 의지하고 그 날짜 취득이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며칠이 내라 60일 내 그러면 총 120일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장금도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실제 장금 치는 날이에요 이건 바로 개 무시하고 안 무시하고 계약서 무시하고 개 무시하고 계약서상 장금 지급일을 무시하고 언제 계약서 장금 지급일 날지 무시해버리고 개 무시하고 다시 무슨 무시 거기다 그려요 개 한 마리 그려놓고 X 쳐놔요 개무시 개무시하고 이건 실제 장금 치는 날로 하겠다 그러면 실제 장금 치는 날이 과세 관청에서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건 실제 장금 치는 날은요 매수자 문제가 아니라 매도자가 무슨 자 판매한 사람이 시군구에 가서 나 이거 얼마에 팔고 장금 언제 받았다 판 사람이 내부 통보를 미리 해놨어 이거 뭐 한 사람이 판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경우 법인한테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법인으로도 분양받잖아요 그렇죠 장금 치는 날짜는 전부 다 사실이 뭐냐 입주자마다 다르잖아요 약간씩 그래도 이미 받은 사람마다 장금이 들어오잖아요 장금 들어오면요 보통 한 달 내에 보통 한 30일 내에 법인은 누구한테 분양을 했으며 언제 장금 받았다는 거 얼마에 분양했다는 것을 미리 판 사람이 물건 소질이 관청에다가 통보해놨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미리 자료 받아 놓으니까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알아 몰라 알고 있다니까요 실제 장금 언제 받았다는 거 그런 것은 바로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내부 통보를 받은 거니까 이런 사실상 장금 지급을 그냥 해주겠다 그건 실질과세에 완전히 충실해 주겠다 이건 계약의 실질 이건 뭐예요 사실의 실질로 가주겠다 그럼 어떤 것이냐 첫째 일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거 국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 수입한 물건들 그다음에 공매로 취득한 공들 그다음에 판결문에 입증된 그 판 그다음에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국수공판장은 다시 한 번 무슨 공판장 국수공판장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장금 지급을 해주겠다 이 소리 다시 한 번 무슨 장금 지급일 사실상 그리고 이제 유상승계 중에 마지막으로 연부취득 연부취득은 칠판 보시고요 연부취득은 아까 네 번 끊었습니다 계약금 줄 때 취득세 내고 여기 줄 때 취득세 내고 이때 줄 때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계속 내오는 거예요 취득세 그러나 연부취득은 매회 연부금을 줄 때마다 취득세를 내줘라 계약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중도의 등기가 먼저 진행될 수 있을 거 없을까 등기가 먼저 진행이 됐을 때는 자녀의 연부금은 등기 시점에 다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바로 한꺼번에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연부취득은 매회에 뭐를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연부금 줄 때마다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중간에 등기가 먼저 돼버리면 등기한 날 전액 다 취득한 것으로 간주처리하라 바로 그것이 연부취득의 과정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시기 제일 하단부에 456페이지 제일 끝은 월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이 바로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 취득은 바로 두 가지가 있다 사실상 잔금과 그 다음 뭐가 있다 계약서 두 가지 있다 그럼 첫째 사실상 되는 것은 이미 통보받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세관청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전산 입력해놓고 아이가 잔금 받은 거 언제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 써서 올리면 씩 웃고 있어요 과세관청에서 아이가 이거 언제 잔금 주고 안다고 다시 쓰라고 얼마에 샀다는 거 안다고 금액 다시 쓰라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어야 다 판 사람이 내부 통보 다 해놨어요 신고를 하러 가기도 전에 그럼 첫째가 1. 사실은 국 동그라미 국가나 관공서 지자체 조합 두 번째 외국도 수입하는 것 수 그 다음에 공매의 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판결문이라면 판의 동그라미 특히 판결문은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많이 발생해요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부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5억에 위자료 줄게 내일모레 통장으로 쏴주겠다 돈 주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혼을 했어 남편이 안 주네 이미 이혼을 했고 안 했고 그럼 이혼을 해줄 때 그런 약정서 있을까 없을까 위자료 5억 주기로 한 약정서 약정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는 거예요 5억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남편 소유한 부동산 5억짜리를 소위권 이자료 대신해서 소위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사가 이유가 있다 들어주면 금일부로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금일부로 남편 소유 부동산 갑은 갑소인 부동산 남편 것은 의뢰 부인 전 부인의 소유로 명령한다 그리고 갑은 그 대물 변제에 의한 무슨 변제? 소송에 대한 대금을 다시 한 번 대물 변제에 대한 물건대금을 금일 완납된다는 것을 판결한다 이렇게 딱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판결문의 장금지급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판결 확정 판결이다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것 객관적 사실 입증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사실상 장금이다 그럼 금일에 가보자 니은 니은 뭡니까 계약상 장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것도 있다 계약상 장금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유상 승계는 그럼 국수공판장을 뺀 나머지 다시 한 번 국수공판장을 뺀 나머지는 계약상 장금 지급일을 하고 계약상 장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서 쓴 날로부터 며칠이 경고한 날 60일이 경고한 날을 취득한 날짜로 보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뒷장 넘기시고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거 계약서로 가든 사실로 가든 먼저 등기가 됐을 경우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등기 등록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또 거기까지 해놓고 사례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회 4월 1일 날 사례 우회 겁니다 유상 승계 취득 사례 4월 1일 날 계약서를 썼고 계약서상 4월 30일 장금이고 사실상은 5월 10일 날 줬고 등기가 10일로 떨어졌어요 그럼 취득이 시기 결정할 때 국수공판장애인 취득은 취득이 시기를 뭘로 한다? 사실상 그럼 언제로 하고? 5월 10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개인간이 거래했다면 취득의 시기는 4월 30일은 뭘로 한다? 계약서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외 등기 등록일 기준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일에 의한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 지급보다 먼저 등기 등록이 됐을 때는 등기 등록일로 일괄 처리하라 등기가 먼저 끝나버리면 그때 취득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다 사례 1. 국수공판장 법에 의한 공판장애인한 유상승계를 보자 국수공판장 4월 1일 계약을 했고 등기가 먼저 됐고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그럼 우리 국수공판장은 사실로 가야 되는데 사실보다 먼저 땡겨서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 등길로 취득하는 날짜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간의 유상승계 취득이 나옵니다 개와 개끼리 유상승계할 때 잘 보세요 계약일이 있고 사실상 잔금 지급을 무시하면 돼요 등길 기준과 나와 있는 끝에만 5월 15일 날 나와 있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등기가 먼저 됐죠 그럼 등기한 날 언제가 된다 5월 10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연부 취득 연부 취득은 한방과세다 끊어서 과세하자 그럼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자 연금 완납 전에 미리 등기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런 경우는 뭐 한 날 다 취득이다 등기한 날 연부금은 종결 취득으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세 번째 무상승계부터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식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이끌리는 거 기다려 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 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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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